유 부장이 소개할 오늘의 집은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DH팰리스 신축아파트입니다. 방 3개, 욕실 2개, 베란다 1개, 세탁실 별도의 25평형이며, 분양가경 내리고 내려서 더 이상 내릴 수 없이 원가 분양하는 현장으로 이제는 시원하게 계약하셔도 좋습니다. 강서구에서 수요가 제일 많은 부호선 라인 염창역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이며, 집 근처의 초중고 다수의 학군과 대형마트, 백화점, 대학병원, 한강공원, 서울식물원, 마곡지구, 올림픽대로, 월드컵대교 등등, 생활편의시설과 고속도로도 가까워서 정말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. 매물번호 589번은 나홀로아파트이지만, 이 지역은 신축아파트 현장이 엄청 귀해서 비소성 있고, 단지용 아파트는 20년이 넘었음에도 거래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, 상대적으로 분양가 저렴하게 새집에 입주하실 수 있으니, 메리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방세계 욕실 2개의 25평형 사이즈이기 때문에, 신혼부부는 물론이고, 3,4인 가족도 충분히 거주하실 수 있겠고, 금액을 많이 내려서 실거주자뿐만 아니라 전월세 갭투자 하실 분들에게도 좋은 매물이라고 봅니다. 작은 방 베란다 외에도 주방과 거실 뒤쪽으로, 길다란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추가로 있어서 살림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입니다. 아직 영상이 많이 남아있으니 계속해서 시청해주시고, 유부장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. 영상 시청하신 후 집 구경하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, 지금 바로 유부장에게 전화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